진실은 언제나 하나 진실은 언제나 하나 진실은 언제나 하나 진실은 언제나 하나 안녕하세요 명탐정 코난 25번째 극장판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가 7월 13일 개봉합니다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에서는요 사상 최악의 폭파범이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데요 이에 맞서 코난과 아모르토오르가 공조를 벌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추리와 긴장감 넘치는 액션으로 범인을 잡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번 극장판에서는 저 아모르토오르와 그리운 친구들 경찰학교 동기들도 등장합니다 경찰학교 동기들이 쥐고 있는 정체불명 폭파범 플라미아에 대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미스터리는 물론 긴박한 사건들의 연속 그 무엇보다 진했던 저희들의 팀워크와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이야기들이 이번 극장판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경신청의 열정 가득한 형사 사토와 그리고 저 산타기가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오 사토 형사님 결혼식을 앞두고 무척이나 떨리네요 극장으로 오셔서 많이 축하해주세요 역대급 미스터리와 추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할로윈이 펼쳐질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극장에서 많은 관람 부탁드려요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7월 13일 극장에서 만나요 아무로 토오르의 활약은 큰 스크린으로 봐야 더 멋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놓치지 마시고 많은 관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